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모두의 꿈, 소망, 잠자는 동안 패시브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지 패시브 인컴은 뭔지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찾으면 되는지 어디 가서 찾는지 등등에 대해서 경험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 패시브 인컴. 과연 일단 존재를 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당연히 책에서 강의에서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죠. 알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막상 내가 찾으려고 하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패시브 인컴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되는 것 자체가 있냐? 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냐? 존재하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하는 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긴 하겠지만 채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일정 서브가 생기고 나면 돈이 꾸준히 광고 수익이 들어오나 전자책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오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패시브하게 패시브한 게 뭐 그 뭐지? 노동이 없이 그냥 돈을 버는 거죠. 이제 들어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패시브 인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단 체크리스트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어디 찾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문제 해결과 영업 광고 마케팅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수요와 공급이 첫 번째예요. 문제 해결이랑 뭐 같은 위치에서 보셔도 되는데요. 수요 공급 수요 수요가 있어야죠. 디멘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뭔가 필요해야 돼요. 내가 전자책을 만들어 놨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놨어요.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게 뭐 자산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쇼핑몰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쇼핑몰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파는 제품은 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어 뭐 돈 자체가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돈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돈 자체가 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책을 썼어요. 책을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거나 소셜미디어 채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컨텐츠가 됐던, 제품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두컬에서 이제 뭐 제가 얘기할 때는 사팔형사. 사람이 일단은 먼저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팔 것을 보고 그 다음 이제 영업이랑 마케팅 사이트 툴들을 통해가지고 접근을 한다. 사팔형사.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고 저도 이제 이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보시면요. 자 패시브 인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진이랑 margin and distribution 여기서 마진이랑 분포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석을 해놨는데 자 일단 마진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패시브 인컴인지를 보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마진이에요. 만약에 내가 오케이 문제 해결이 있다고 쳐요. 마케팅 영업 다 됐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어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웹사이트는 음 1년에 한 5억 정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5억을 벌었는데 광고비로 아니면 뭔가 익스펜스를 돈을 써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간 돈이 5억이에요. 물론 세금 혜택이나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 수익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진이 문제니까.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이 왜 뭐가 좋은지 봐요. 전자책이나 그래서 무슨 이런 온라인에서 파는 디지털 굿들이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 예전에는 무슨 제조업을 하다가 IT 산업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들어가는 돈이 적죠.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디스트리뷰션. 어디다가 이걸 팔 거냐. 유튜브 왜 하겠어요. 저도 유튜브 왜 하겠습니까. 유튜브에 사람들이 정보를 찾으러 오고 재미를 찾으러 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소셜미드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내가 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예전 같은 경우 내가 만약 B2B 비즈니스를 하면 컨퍼런스, 트레이저 같은 거 가거나 아니면 무슨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비즈니스 모이는 곳.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도 이유도 그런 거고 내가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에다 납품을 하겠다. 뭐 이런 거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진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인컴 스테인먼트를 보면 얘기가 나오죠. 내가 세일즈가 얼마큼 있어서 내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큼 있는지 이거를 보시고 패시브 인컴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돈이 착착착 들어오는 이걸 보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패시브 인컴을 얻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세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보셔야 돼요. 일단은 문제와 수요,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해결해주는 캐시프로우 자산이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이건 키예요. 웹사이트가 됐던, 그리고 부동산 하신 분들은 또 생각해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저기다가 상가를 하나 사놨어요. 그런데 일단 상가가 있어야지 돈이 벌리긴 할 텐데 그 상가 샀다고 해서 돈이 벌려지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일단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부동산이 돈을 벌어준 것 같은데 그 패시브 인컴되는 시스템이 돈을 벌어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있어야 돼요. 상가 건물, 오케이, 있는 거 맞아요. 그 캐시플로우를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상가에 뭐 누가 필요하니까. 근데 문제 해결. 이 지역에는 아무도 상가를 원치 않아요. 내가 땅덩어리를 큰 거 저기 섬을 사놨어요. 근데 아무도 가지 않아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냥 웹사이트 하나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봐서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있거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요. 문제 해결이 되죠. 그러면 그거는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1번.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동으로 방문자가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 그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이 부동산 자체가 좋은데 아무도 안 가는 땅덩어리에 있는 그런 상가 건물이에요. 이건 방문자를 그걸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무슨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핫플레이스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뭐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밀집된 곳에 사는 곳에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뭐가 됐던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이제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 건물이 어딘지를 자동으로 광고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이 웹사이트로 가만히 있는다고 사람들이 오진 않겠죠. 근데 광고나 마케팅 요소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오게끔 하면 되죠. 그런 거 여러분께서도 아시잖아요. 유튜브 웹사이트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여러분께 사실은 네이버 다음 다 웹사이트입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브랜드가 된, 마케팅이 돼서 브랜드가 된 이런 자산이 있으면 좋겠죠. 이게 두 번째 패시브 인컴이에요. 이거 안 되면 패시브 인컴이 힘들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아니면 자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책 같은 경우는 왜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제작을 해놓으면 일단 아마존이 됐으면 아마존에서 퀸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은행 계좌 정보만 놓으면 팔릴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웹사이트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재고를 안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 100% 패시브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게 내가 재고를 사놔야죠. 재고 오면 받아야 되죠. 주문 들어오면 주문 내가 작성을 해야 되죠. 아니면 사람들이 왔었을 때 고객 상담이 전화 왔어요. 그럼 이게 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이긴 한데 거기에서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시스템화 해가지고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툴이랑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회계 업무를 했어요. 뭔가 돈이 오가는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북키픽 같은 경우를 예전에는 사람이 누가 앉아가지고 영수증 모아가지고 쓰고 했었는데 이제는 카드로 계산을 해가지고 툴을 쓰면 쭉 내가 썼었던 것이 자동으로 어느 정도 정렬이 돼서 뒤에 가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쳐요. 한 명의 인력이 툴을 통해서 줄어주는 거죠.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드랍시핑으로 웹사이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제품을 웹사이트를 놔서 여기서 구매가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는 제품이 여기 address로 보내지고 나는 결제만 해서 결제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동으로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동일하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쳐요. 이게 100% 패시브 인컴인지 아닌지를 보면요. 웬만한 경우는 부동산을 만들었으면 임대하신 분이 이제 돈을 계속 주겠죠. 렌트를 내겠죠. 렌트를 내는데 만약에 이 회사 잘 지내고 있는데 화장실이 고장 났어요. 그럼 화장실이 고장 났을 때 내가 가서 고쳐줘야 돼요. 그럼 내가 그냥 일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전화가 왔었을 때 내가 이 빌딩을 매니지해주는 업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한 명을 세워놔서 매니지를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결을 해가지고 그 일까지도 다 해결되는 그 일이 있어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건물을 샀어요. 근데 그걸 매니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 이 사람의 이 빌딩에서 버는 돈으로 이 매니저도 다 사용을 하고 고장 났었을 때 쓰는 돈은 뭐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도익이 생길 수 있게끔 돼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뭐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건물을 고쳐야 되는 돈이 든다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나갔어요. 베이컨트가 돼가지고 사람을 또 구해야 돼요. 그럼 구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뭐 방문자를 찾는 뭐 그 일이 자동화돼 있으면 상관없긴 하겠지만 없으면 또 찾아야 돼요. 이게 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문제 해결을 하는지 그 캐시플로우가 된 자산이 되는지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자동화로 방문자를 끌어들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요걸 일단 보는 곳 보고서 패시브 인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자 그럼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일 궁금한 거 다 알겠는데 그럼 그런 패시브 인컴 되는 뭐 저는 있던 온라인 온라인 비즈니스 하니까 온라인 비즈니스는 어디서 샀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게 있어요.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몰랐던 이유 제가 이제 툴에서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 리스트를 좀 모아놨습니다. 자 물론 저희가 뭐 오프라인으로 부동산을 뭐 저는 미국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기보다는 자 온라인 비즈니스 늘 강조를 하지만 플리파 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뭐 구글을 통해서 그죠? 구글을 통해서 아니면 무슨 이커머스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도 뭐 패시브하게 100% 보지 않겠죠. 근데 패시브하게 돈으로 아닌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일단 이런 자산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보고서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부동산을 왜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비즈니스가 부동산이 가장 패시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부동산도 그냥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게 뭐 건물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이 부동산 건물 사업이에요. 사업. 근데 이걸 봤었을 때 이 지역은 괜찮은지 가격은 괜찮은지 앞으로 어떤 뭐 얘기가 있는지 보는 눈이 필요하죠.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이런 거를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보시고 이런 게 괜찮겠다라고 해서 경험이 쌓아 이거 뭐 처음부터 문제없이 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하다가 보면은 진짜 배우는 거는 뭔가 페이퍼를 하게 실수한 거 미스테이크 한 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좀 경험이 되고 힘이 쌓이고 지식과 지혜가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여러분께서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죠. 패시브인컴을 저희가 왜 얻기를 원해요? 시간. 내가 이제 일을 하지 않고도 내가 정해진 시간에서 자산으로 캐시프로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자산들을 사는 건데 이런 자산들을 패시브인컴을 얻는 자산을 얻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들어가요. 재밌죠. 시간 주고 우리가 돈이 많던 적던 모두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패시브인컴 존재하냐? 일단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다 맞춰서 갈 수 있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있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가는 게 있겠죠. 있기는 있는데 일단 마음속에서는 없다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접근을 할 때 시간을 두고서 내가 몰랐었던 이런 머켓플레이스에 가가지고 이런 자산들을 좀 살펴보시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는 트래디셔널한 방법의 비즈니스들만 버셨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도 이게 얼마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온난 오프라인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어느 지역에 있는 이걸 사는 것처럼 똑같이 오프라인에서도 이 머켓플레이스 사람들이 사고 파는 장터가 있어요. 그죠? 부동산도 가서 보면 장터 있고 경매시장 가서 싸게 사오고 하잖아요. 웹사이트도 똑같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것처럼 똑같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막 건물 있으니까 막 벽돌을 만져볼 수 있고 땅덩어리를 막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뭔가 법적인 자료가 있고 뭐 이러니까 더 그럴싸해 보이죠. 뭐 어차피 다 나라 땅이긴 하지만 그렇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같은 경우는 대신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이게 건물 같은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있겠지만 비즈니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했었으면 부동산을 가지고 빌리오네일과 단사람보다는 사업을 가지고 빌리오네일이 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99%가 비즈니스를 뭔가를 어원을 한 거예요. 부동산을 해가지고 땅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자를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비즈니스가 일단 먼저다.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보시고 찾아보시고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가서 보시면 정말 재밌으니까 가서 한번 재밌는 경험 한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